바로 출발 시작하겠습니다.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. 근데 예우가 이거 바로바로 하라 했대.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할애한다. 아닌 것 같아요. 바로바로가 힘들어요. 바로바로 하면 감상중이 편이다. 아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게임이 쉽게 보였다. 감상중이 매버리기만 할 것 같다. 감상중이. 시작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낳았어. 알았대. 나 해야 돼. 아이고 잠시만요. 어우 나중에 하는 걸로. ISTP. ISTP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. ISTP가 뭐죠? 그거 보고 싶은데. E랑 I 차이. 그 치료로. 이상한데 근데? 제 생각에는 이 아래가 4개월인데 내 ISTP는 수도 있으니까 한 판을 하고 가야겠다. 딱 갈라 했는데 시간이 애매하다. 그래도 막판 치고 가면 슬프긴 한데 내가 볼 때 제리만 안 주면 무조건 이긴다. 난 제리 하고 싶은데? 이러면 제리 맞아? 난 몰라. 근데 난 해야겠어. 난 너희를 믿어. 우리 서로를 믿자고. 나도 모르겠어. 이거 말고 뭘 할지. 바다 노래 제리? 저 바다의 노래 제리는 안 써요. 뭘 쓰냐. 내마른 장미 제리나 제리. 이번과 제리 느낌 좋아요. 제리 스킨 하겠습니다. 디스코드 해야겠다. 이게 제리가 얘는 스킨이 없어도 되는 챔피언이에요. 아 그래요? 맞습니다. 제리 브람은 무슨 좋아질까요? 나도 잘 모르겠긴 한데요. 방송하고 있어요. 한 번 말 상봐 주시기 바랍니다. 한 번 말은 선태 아저씨가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닌데요. 왜 누명을 주려고 하십니까? 평소 대화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. 신기 걸려. 미국 경험자의 그 말인가? 왜 그러시지. 지고 싶은 건가? 경진이 형도 징기 한 번 먹여줘? 제리 브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건 시트다. 경진이 형 내일 개막자니까? 내일이야. 아 오늘이야? 12시 오늘이야? 오늘이야? 망했어. 차 하나. 노력해 봐. 아 이거 뭔데 이거? 아 이분 잘 왔어. 아 근데 이..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절차니까? 아 제 집으로 하면 히트인데? 아아이 차 하나. 상대 드문 스트레시인데 뭘 자꾸 히트래. 뭐야 이거? 잡아 안 돼? 아 안 잡았는데도 거짓 정도. 아니 이거 왜 별치. 탑이 안 때려? 미드 끝나게 했어. 포션 없이 미드 왔어. 드문도 그래다. 스트레시도 그래. 이거 미드가 아이고 아니다. 어? 턴이 아니다. 안 남아 봐. 안 남을 거 같긴 한데. 미드 끝났어. 천천히. 봐. 탑도 끝나게 할 수 있는데. 기다려봐. 아 이대라고 왔잖아. 아 끝났네? 있잖아. 뭐야 이거? 시작했어. 야 아이 봐 아이 봐. 샤오.. 드물이 미친 날뛰고 있어요. 카마는 이기에. 야 나 이 라인하고 내려줄게 한번. 기다려봐. 야 근데 전령치인데. 이거 합법이잖아. 야 여기 전령치고 있긴 해. 아 이건 안 보이는 거야. 아 뭐라고요? 아 기다리.. 아니 전령 치고 있잖아요. 보여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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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다아.. 근데 그.. 파파워로 또 하지 않았나? 아아.. 잠깐 할게. 기다려. 너 어디 이미지 가려면 그 실체를.. 어.. 다시 말라고? 네.. 맞아맞아. 미드에도 사면 안 돼? 게이지 노프리인데? 오전 잡아! 아 너가 좀 사려봐. 아니 나 사릴 수 있어. 누가? 야 아이반.. 쓸 수 같잖아요. 야 아이반.. 아.. 아.. 게이지야 좀 많이 쎄? 저 게이지 누나 까라. 워? 이거야? 너 거보다 죽었어. 아 제발.. 아니 근데 이 사람 게임을 이상하게 해. 근데 진짜로. 제발.. 기본 비력이 없으면 좋겠다. 근데 너.. 어.. 왜 이렇게 KDA 세탁이 잘 되니? 우리 형.. 나 지금.. 어? 뭐라고? 지금 형한테.. 뭐라.. 뭐라 했지? 수성이 드러나는구나 이거. 아.. 나 걸렸어. 신나잖아. 이미 날 먹어버렸잖아 그냥. 친구 아니잖아? 너 이미지 관리는 이제 망했다. 이미 망했어. 착하게 좀 살지 그랬어. 착하게 살게 좀 도와주지 그랬어. лиeta, psychologist. 시작 half a place 그래서heres 앞으로 오심 동안 기도 인데요. 파이가 songs 파이팅 promise too technique 무색 허카? 허카 뭐해? 아이 뭐해? 지금 뭐하러하는거야? alis어? 보여드리든의 서울을 rushing 조금 일 Jose survival 은요일리 treball 토 bring 믿는 안 해라. 바툼도 못 부시면 될까? 나 여기서 갖고 있을게. 아 이 범 내 거기보? 야... 그분 높은... 이거 뭐야 이거? 잡았으면 되잖아. 바지 아니야. 내가 지금 안 되잖아. 여기. 내일 아래 안 할게. 오늘 외우기 좀 잘 맞네? 내가 볼게. 너가 나도 좀 믿어 좀 해라. 나 친드라 우친. 못하잖아. 내일 CL진진 찾아. 퀸 있어? 너 코멘트 할게. 원래 이런 거는 비밀 감수하는 게 좋잖아. 어떨 거 같아?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봐. 내 심정을 말하자면. 이 거 왔지. 왜 웃어? 웃으면 안 돼? 아니 말을 해봐. 내가 이 거 왔다고? 알았어. 믿을 좀 먹을게. 우리가 좀 왜 그러나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. 믿을 좀 먹을게. 아무. 한 십개 먹어. 별로 먹을게. 블루는. 하하. 하하. 아니 안 먹지 좀 먹어봐봐. 아 여기 지나가려면 먹을 수밖에 없는데? 아. 풀어가자 이거. 아아. 아아. 여기서 하나 둘 셋. 여기 두 분 노려주면서. 어때 두 분? 네. 이제 빠졌다. 프리하게. 바로 가는 거 어때? 그래. 너 둘 나오냐? 괜찮아? 이 한 때려봐야 될 것 같은데? 하익 쓰여서 나올만 해. 팍치기계 해봐야 돼. 나 이플 못 꺼다 이거? 탈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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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를 심연한 채까지 말해 2시 반, 3시 초등하고 3시야 할 것 같아 초보엔서 화이팅하고 바이바이 됐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